1. 힐드 난이도 이제 힐드 난이도랑 상관없이 된다네요 내일 패치되면 아 근데 그거는 상관없는데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데 존슨이 한번에 못 잡는거 근데 한번에 못 잡았어도 깨긴 깼잖아요 귀찮잖아요 쓰나봅니다 우쨰 떨어졌다 어이 박영님 감사합니다 포격 조심 포격 조심 pu 됐어요. 깼어요. 폭력 조심하고 돌릴게요 뒤에 그거 드럼통 깨 놓을게요. 그냥 그는 폭력이에요 와, 선생님 우러보루스 쓴다 어 하객님 어이구 쏘고 바로 주무시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객님 어이 안보여 하객님 잘 가요 나는 하객님한테 되게 뭔가 그럴듯 했어요 뭔가 목소리가 달랐어 하쿠나님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곰댕님이 있어가지고 하쿠나님 빨리 자요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하고 어? 커버 갑니다. 뒤에 있었나? 폐지는 다 끄는 것 같고 어? 이게 마지막인가? 어? 공댕님 어? 깜짝이야. 지금은 안될 것 같은데요. 노다이 하고 있어서 그 테스트는 제가 나중에 해볼게요. 3번에서 돼요. 여기서 여기선 제가 한번 해봤어요. 근데 점멸기 스킵은 안되는데? 어? 어그르 곰댕님? 저에요. 제가 먼저 가요. 네. 잡목 잡아주세요.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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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. 2번. 네. 돌렸어요. 자. 중앙에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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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3번이 근데 편해요 2번보다 3번이 편해요 여기가 제가 딱 저기서 그거를 드럼 딱 보이기도 하나 오른쪽에서 둘 쓰나 네 돼지 나와요 돼지 나 어디로 가지 돼지 나왔어요 오우 쉣 어 타디님 힐부터 채워요 힐부터 불안해 죽겠어 네 됐어요 자 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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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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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 터지는거 조심 터지는거 조심 으 으 아니 딱 딱 운 좋게 3번 자리에 있어서 제가 그냥 돌려봤어요 아하 넵 네 모여있으면 폭력이 중첩돼서 떨어져서 어 효진이 오늘 상자 까는 날이에요 그거 나뉘어질 때 둘둘씩 찢어져서 나가야 돼요 일단 하이브를 요기 뒤에 깔아 놓을게요 와 설마 설마 와 찌질미 때문에 죽을뻔해서 와 와 힐 놓고 다 죽을뻔했어 와 너무해 으 네 존슨 저보고 있어요 잠몸 나올거에요 잠몸 나왔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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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존슨이랑 데이트하고 있을께요 됐다 네 하이구 아니 그냥 깨 그냥 깨 그냥 깨 죽을 시간 없어 저 있어요 근데 아직 안오는데 일단 던졌어요 어 슬랙잼 걸렸네 절쑤 어 타드님 타드님 나가있어요 됐다 나가라고요 지금 네 잠깐만 어우 상쾌 일단 상쾌할께 왜 김완님 피없다 어디어디어디 뻥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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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finit 괜찮아 이번에 나올거예요 오오오영 폭이라고 eh 포격 조심 다 잡았어요 제발 나 성공했다 효진 나 성공했다 어 죽으면 안돼 지금 죽으면 안돼 죽지마 죽으면 찾아갈거에요 선생님이 죽으면 못찾아가자 와 마스크가 넣었다 감사합니다 호스 좋았어요 됐다 와 멋있다 도빈이 그래픽 엄청 좋으시다 됐다 됐다 집 다 나오게 찍었다 끝